네, 안녕하세요. 이대희 감독입니다. 제가 하고 있는 일은요, 애니메이션 연출가 겸 그림책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. 제가 연출한 작품은 여기, 여기 두 작품입니다. 극장용 애니메이션이고요. 이 스트레스 제로라는 작품은요, 2020년 올해 극장 개봉 예정작입니다. 현재는 이 강철아빠라는 작품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. 2017년부터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기 좀 어렵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저의 이야기들을 네이버, 그라폴리오와 인스타그램의 그림책의 형태로 올리고 있고요. 이런 작품들입니다.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릴 이야기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 방향으로 나뉠 것 같은데요. 첫 번째는요, 이대희 감독의 애니메이션 이야기라는 코너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 애니메이션 일을 하면서 보고 배우고 느꼈던 많은 이야기들과 그때 깨달았던 어떤 노하우들,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드릴 계획이고요. 두 번째는 애니메이션과 사람들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업계의 많은 아티스트들과 관계자들을 만나서 생생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계획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이 코너를 유지하고 키워나가는 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